자 일기를 써왔는데 한번 살짝 볼까요? I could not play in outside in school 음흠 오케이 자 today because there was a construction so 오케이 고치지 않겠습니다 일단 So I wish I can play in there tomorrow 아하 부사와 전치사 부분에서 약간씩 보이는 게 있는데 요거를 조금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뭘 고칠까 보면은 일단 문장을 잘 쓰니까 하나하나 끊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접속사를 많이 써서 문장들을 많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접속사에서 한 번씩 끊고 갑니다 여기에서 고쳐줄 거는 뭐냐면은 I could not play outside outside 여기에서 outside의 뜻은 뭐냐면은 밖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라는 뜻인데 음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지는 일단 문장을 고쳐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I could not play outside I could not play outside I could not play outside at school today 제가 똑같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at school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곳으로써 학교 안의 부지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스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교 건물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구체적인 거고 이거는 그냥 학교의 범위 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하죠? 영토라고 하기엔 뭐하고 약간 학교라는 공간 전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t school을 쓰는 게 더 맞고 학교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거를 표현하고자 하면은 그때는 인스쿨을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를 짚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사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at은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디 어디에서 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in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 안에서 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outside는 밖에서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거 자체가 이거는 밖에서인데 밖이라는 명사와 에서라는 전체사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사라는 애들은 뭐냐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약간은 부사는 명사 플러스 전체사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밖에서 outside가 명사 플러스 전체사로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요런 게 많이 있는데 저기 밑에도 나올 거예요 수정을 하면서 아까 본 거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because there was a construction 음 오케이 여기를 고쳐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because there was something there was something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은 뭐를 짓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짓고 있는 중인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something이 under construction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지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내지는 because something was built 이상한데 was being built 차라리 그건 낫겠고 근데 이렇게 지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냥 위에 저 문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 두는데 여기에서 잡아줄 부분은 이제 construction was a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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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라는 명사일 텐데 그것이 건설이 있다 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그게 영어에서도 그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에서 안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딱히 더 이상 고쳐줄 부분은 없어요 다만 under construction 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under construction construction 제대로 썼나요? under construction 해서 공사 중인 이라고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거 얼마 전에 배웠던 게 있죠 in search of 뭐뭐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구를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다음 so I wish I can play in there tomorrow 자 여기가 이제 부사 부분이 또 한 번 나올 건데 so I wish I can play in there tomorrow 음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in there이라고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at there도 있을 거고 on there도 있을 거고 또는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걸 설명을 해 주자면은 there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또한 in there이면 in은 거기 안에서 잖아요 어디 안에서 근데 there이 에서에요 그럼 두 번 반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어디 에서 에서가 돼요 반복되죠 이것도 on there도 어디 위에서 에서가 돼요 그래서 위에서든 안에서든 뭐 내지는 위에서든 아래서든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there 들어가면 그냥 there이에요 왜? 근데 얘가 어차피 그 의미를 다 포함해 버리니까 그래서 부사가 어쩌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there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게 뭐냐면 home here there 또 뭐가 있죠 딱히 생각나는 게 없긴 한데 그것도 되지 않나 뭐였지 뭐였지 아 downtown downtown도 될 거예요 아마 이것도 부사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말 안하거든요 go to home이라고 안해요 go to there이라고 안해요 go to here이라고 안해요 아 come to here이라고 안해요 왜냐면은 home은 집으로 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로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there도 마찬가지로 거기로에요 거기라는 장소를 가지고 있고 방향성 제시하는 전치사 부분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here도 마찬가지로 여기 로라는 뜻이에요 여기라는 공간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으면서 방향 지시적인 전치사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to가 안 들어가요 전부 다 go home이고 go there이고 come here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부분은 제가 볼 때 전치사와 부사 그 다음에 그 두 개죠 그 두 부분을 조금 배우면은 더 문장을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잘 썼어요 항상 느끼지만 다만 양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봐요 그것만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아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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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